스터뜬 레이스 출발. 갑시다. 3, 2, 1 출발하트! 출발출발! 사람들이 꽤나 많군요. 점프하시고 내려오시고 몸통 박치를 주의하면서 어 방금 뭐야? 뭐였지? 방금 뭐가 폭발하지 않았어? 아 안돼! 속도 조절 잘하고 너무 빠르면 브레이크도 밟고 인생이란 빨리 가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 여러분들? ancx2 으어어어 그만 브리크 브레이크 안 펴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안팔 펴 브레이크가 급발치 급발치 아 제 첫 영상을 보셨거든요 어허 어허 야 야 잠깐 급발치 급발치 XXXXX 브레이크 안되지 지금 급발치 급발치 XXXX 브레이크 안되지 지금 급발진 브레이크요 제 그타 첫 영상을 안보는게 좋습니다 브레이크 풀어 WTF 아 방식 괜찮아요 타잉이군요 아니 하늘에서 왜 빙기가 떨어지는건데 어? 하필필필 어이구 여기 왜있냐고 진짜 이 차에 불 붙었죠? 여러분 제가 이 차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물이 있네요 움직이지 마세요 진짜 으악 그럴수있지 그럴수있는거야 원래 그럴수있는거지 제가 지금 몇등이죠? 13등 어이구 여러분들 밀지마시아 그냥 빠르게 갑니다 빠르게 다필없고 빠르게가자 다필없고 빠르게가자 빠르게 뭐 이거 빠르게 가도 문젠데 이거? 세상에 나를 억가하네 아니 아니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고 아니 아니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자세 누구야 아 북을 바꿔볼까요? 어떤 북을 바꿔야 되지? 일단 북을 바꾸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으아아아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다고 진짜로 다 왔어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당신 미워할거야 여기서 떨어지면 정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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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수 있잖아 그쵸? 갈 수 있..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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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수의 시간이 다가왔다 직각 플레이스 나이스샷 포인트 찍을거야 난 전투기로 다른사람 방해하는것도 좋긴하지만 일단 지금 랩타임이 너무 뒤에 처져있어요 여기 여기 자동차가 다시 되자 됐어 복수는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사람이 복수의 얼마이면은 가만두지 않을거야 저사람 누구야 누가 날 저런 해외 나이스샷 네 나이스샷 다갔다 됐어 체크포이트 등수가 이제 하나 올라갔네요 사랑해요 나이스샷 오오어어엌 자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지오님, 2등은 아스트로님, 3등은 와리가리님 저는 여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등은 아스트로님, 4등은 아스트로님을 만나요